안녕하십니까? 기독교 한국 침례회 진리교회를 섬기는 임원주 목사입니다. 사랑 침례교회 정동수 목사가 그리스도 예수 아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2023년 12월, 지금부터 한 6개월쯤 전에 칼빈주의 비평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sbc 서든 베프티스트 컨벤션 즉 미국 남침례교회가 칼빈주의적 침례교회냐 이런 질문을 해보면 답변해 보면 1845년 즉 미국 sbc 남침례교단이 설립될 때에 누가 세웠느냐 할 때 전부 칼빈주의자들이 세운 겁니다. 그러면 칼빈주의에 대해서 적대적인 정서를 가지고 그 혐오감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때 그것이 침례교회 고유의 정서냐라고 할 때에는 역사적으로는 정확한 것이 아니다. 지금 그 어떤 침례교인이 칼빈을 미워한다. 그것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그러한 것이 침례교 고유의 정서냐라고 할 때 원래 영국에서 침례교회를 처음 시작한 사람들 그리고 특히 미국 침례교회를 시작한 사람들 그리고 남침례교회와 북침례교회가 갈라져서 남침례교단이 새로 설립이 될 때 그 설립자들 전원이 칼빈주의적인 침례교 교회들이 보내서 만든 교단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침례교회의 교리가 없다라든가 칼빈을 싫어한다라고 하는 정서는 역사적이고 정통적인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점을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가 자기가 침례교인이다 라고 하면서 반칼빈주의적 정서와 혹은 칼빈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낼 때에 그 뿌리와 정통성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칼빈주의 비평이라고 하는 이 자료는 정동수 목사가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조절한 것이 아니라 영어로 퍼블리싱 된 것을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묶은 것으로 보입니다. 칼빈주의 1분 정리, 칼빈주의의 허점, 예수님보다 예정, 또 구원받아서 믿는 거냐, 전도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칼빈주의를 비판할 때에 이 자료, 칼빈주의 비평에 포함된 자료들을 활용한 것으로 이해가 될 수가 있죠. 개인적으로는 이런 책은 읽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칼빈주의자여서가 아니라 무지와 편견을 악용하여 왜곡한 것이므로 이러한 문장을 읽다가 보면 그 읽는 독자의 사고 틀, 인식 틀이 왜곡이 됩니다. 즉 그 어떤 것에 탐닉하고 동조하여 빠져들면 그런 사고 방식의 물이 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객관적 팩트에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해를 많이 하게 될 때에 우리는 뭘 반성을 해야 되냐면 내가 너무 성급한 것인가? 내가 너무 겉보기만 판단하는 것인가? 이런 정도로 반성하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인이 신학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오해를 하게 될 때에 근본적으로 그 사고 방식의 틀에 문제가 있는데 그걸 방치해 두면 계속 왜곡이 되죠. 심리적인 위축이 논리적 사고력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또 논리적 사고가 삐뚤어지면 위축된 혹은 잘못된 심리구조가 고정돼 버리고 심화돼 버리고 그래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빛이 비추어지면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그 어둠으로 인한 불편 때문에 빛이 비춰진 걸 보고 저기 밝으니까 저쪽으로 가면 좋겠다 해서 가야 되는데 진리에 관한 한 빛이 비추어져서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분명히 드러나는데 사람들은 이 빛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비뚤어지면 생각도 비뚤어지고 생각도 비뚤어지면 마음은 더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지와 편견을 악용한 왜곡은 이성과 논리가 들어가야 될 지성의 부분을 감성으로 대체합니다. 감성으로 생각을 해버려요. 피부로 느끼는 게 진실이 돼버려요. 그 이면을 들여다보고 왜 그런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잘 파악을 못하게 되는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칼빈주의 비평이라고 하는 이 책의 목차입니다. 서문을 포함하면 10개의 글과 6개의 부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실체, 칼빈의 실체 그러면서 흑역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너무 방대합니다. 왜 방대하냐? 문장 하나하나가 거의 다 왜곡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우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전혀 비논리적입니다. 그것이 왜 비논리적인가?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옳은가를 설명하는 것이 얼마나 방대하고 어마어마하겠습니까? 그래서 시리즈로 하되 서문 부분은 가급적이면 차근차근 자세히 다뤄보고요. 그 뒤에서는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왜 문제가 되는지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은 혐오증에 오염된 사고틀, 즉 사고 프레임은 신앙과 인생을 망가뜨린다. 오염된 문장을 가슴에 담지 말고 저항해야 되고 밀어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연 옳은 것인가? 이것이 왜 그렇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사실을 확인해서 자신의 생각과 논리구조를 계속 바르게 바로잡아야 됩니다. 정동수 목사가 칼빈주의 비평에서 서문을 붙이면서 본인이 직접 쓴 글입니다. 무엇을 지적을 했냐면 한국교회는 샤머니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심히 율법적이며 구원에 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지 이렇게 세 가지 나쁜 현상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칼빈주의 때문이다. 이렇게 바로 건너뛵니다. 이게 감성적이라는 겁니다. 이건 나쁜 거야. 그러니까 먹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가 빠진 거예요? 왜 나쁜지. 이건 누가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인지. 이거를 설명하지 않고 이건 나쁜 거야. 먹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왜 나쁜지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감성적으로 먹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도 뭔가 있겠지. 잘못되니까 저렇겠지라고 하는 걱정과 근심, 염려, 두려움 이런 쪽의 심리가 작동하는데 그것이 마치 논리인 것처럼 되는 겁니다. 즉, 정동수 목사가 칼빈주의를 비평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리고 칼빈주의 비평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 세 가지가 칼빈주의와 무슨 관계에 있는지, 칼빈주의가 한국의 샤머니즘과 무슨 관계에 있는지, 칼빈주의가 어떤 점에서 그렇게 심각할 정도로, 치명적일 정도로 율법적인지,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증거와 지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칼빈주의가 왜 샤머니즘인지를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구약시대 율법주의 신정정치라고 했다면 이건 뭘 다뤄야 됩니까? 칼빈주의 정치체제를 다뤄야 됩니다. 그러려면 뭘 봐야 되냐면 헌법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의 대다수 프로테스탄트 교단들, 칼빈주의를 가르치지 않는 감리교회, 제가 소속된 기독교 한국 침례회, 기침교단이라고 하는 침례교회도 구약식 교회를 하고 있는가? 지금 그렇다라고 단정하여 이 문장을 쓰고 있습니다. 이걸 입증하겠다. 여기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칼빈주의 혹은 개혁주의를 믿는 분들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려하지 않고 칼빈이 가르쳐준 틀을 통해서만 보려하며 일단에 쓴 각주입니다. 그러면 칼빈주의 혹은 개혁주의가 무엇이냐고 할 때 16세기 프랑스 종교개혁자 칼빈에게서, 칼빈에게서 발단한, 발단이 무슨 말이죠? 시작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일단 여기까지 보면 이상한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어디를 봐야 됩니까? 목차를 보셔야 돼요. 목차에서 서문 다음에 뭐로 시작합니까? 어거스틴으로 시작하죠. 아니, 칼빈주의가 칼빈에게서 발단됐으면 누구를 제1번으로 해서 다뤄야 됩니까? 칼빈이 이 칼빈주의를 어떻게 만들게 됐는가? 소스가 뭔가. 그래서 얼마나 잘못 만들었는가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거스틴부터 다룹니다. 그러면 이 각주에 있는 이 주장은 뭘로 바꿔야 됩니까? 칼빈주의는 5세기 라틴 교회의 저명한 신학자 히포의 감독 어거스틴에게서부터 발단한 이라고 얘기해야죠. 팩트에 있어서 불일치한 겁니다. 그러면 정확한 팩트는 이 책 자체에서도 원래 얘기하는 게 어거스틴 사상부터 따져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 사상을 묶어놓고는 각주에서는 칼빈주의는 칼빈이 만든 거야. 이렇게 된 겁니다. 칼빈이 어떻게 만들었느냐 할 때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를 강조하고 예정서를 주장하였으며 신앙생활에서는 자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보는 활동주의적 경향을 지녔다. 이런 식의 문장을 보면 우리의 감성으로 이게 이해가 돼요. 그리고 많이 들었던 이야기를 연상하면서 듣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갭이 생길 수가 있어요. 국어사전을 인용했다고 해서 충분한 게 아닙니다. 국어사전 볼 것 같으면 아무나 쓰죠. 그러면 이 말이 원래 신학적인 말이고 여기서 사용되는 이런 개념들이 어떤 개념들인지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이 서문에서 매우 중요한 용어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대체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 용어를 누가 알겠습니까? 이 용어는 미국의 세대주의자들 내부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세대주의 내부에서 그 바깥에 있는 칼빈주의를 공격하면서 대체신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세대주의 바깥에서 칼빈주의를 하는 어느 누구도 대체신학이 정확히 무언지를 이해하는 그래서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이런 용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대체신학은 세대주의의 역사관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칼빈주의를 지칭하는 칼빈주의가 가르치는 어떤 역사관을 지칭하는 자이네들끼리만의 용어죠. 이걸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문맥에서 눈치채게 만든다는 거는 글을 좀 이상하게 쓴 겁니다. 엄밀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대다수 칼빈주의자들이 신약시대의 교회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을 대체했다고 가르침으로 사실 이렇게 가르친 적은 없어요. 그런데 느낌으로는 뭔가 그럴 듯해요. 감성적 용어법이에요. 감성적인 언어예요. 글은 감성이 포함되지만 중심은 기초는 기초 골격은 지성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감성 중심으로 글을 쓰는 게 소설이나 시 같은 것인데 정동수 목사는 이런 식으로 글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신학에 종속된 성도들은 성경을 통합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칼빈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그 오해를 바탕으로 하여 이 뚜껑은 열면 안 돼요. 이거 열었다간 잘못하면 독사가 하고서 튀어나올 것 같아. 이런 느낌을 가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거는 참 안 좋은 거예요. 왜? 두려움을 가지니까 행동이 위축이 되고 진실을 앓으려고 하는 것을 삼가하게 되고 피하게 되고 그래서 두려움에 쉽게 굴복하는 성도를 만듭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는데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철로역정이라는 작품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맹수가 또 맹견이라고 해도 좋아요. 그 목에 아주 굵고 튼튼한 쇠사슬이 묶여져 있고 그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내가 봐요. 그러면 이성적으로 판단한 사람은 쇠사슬의 길이와 목에서부터 입까지의 거리를 재서 코 바깥에 딱 서 있으면 세상에서 아무리 강력한 맹수 혹은 맹견이라 하더라도 쇠사슬의 길이가 짧은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쇠사슬을 보지 않고 맹수라는 사실의 두려움을 느껴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천국 가는 길을 가지를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글이 노리는 것이 그러한 효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염된 문장을 가슴에다 입지 말라. 오염된 문장을 눈으로 보고 머리에 들어오면 그거를 씻어내시라. 가슴에 담지 말라. 가슴에 새기지 말라. 문장을 보면 생각하시라. 그래야 인생이 살아난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충분하게 만족스럽게 누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